아.. 생선이 참 중요한데 생선 잡을 데가 없네 샷건 됐으니까 배우프니까 야무지다 야무지다 와 근데 그러고도 오빠 우리 스토리에서 더 많이 남았나 봐 업그레이드가 더 없노 저장 어 이거 이제 뽑아가고 이제 저장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 저기도 도르레인가? 도르레 같은데? 도르레였나? 도르레였나? 맞아 도르레로 할 수 있는 다 해봐야 돼 좋아좋아 오 이거 뭔가 약간 우리 스토리 진행 느낌인데 이거는 느낌표 있는 것도 싹 다 없애버리면 돼 이제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잠깐만 근데 여기 아까 열 수 있는 열쇠들은 락픽으로 못 열어나? 요거? 음.. 이걸로는 안 되나봐 음.. 락픽이었으면 그 창이 더 떠야 되는데 응 여기서 내려줘야지 우리 저거 먹어야지 어 고를 쓰면 되겠다 미안 집에 주스도 있고 제로콜라도 있고 다 있어 저거 어떻게 꺼내서 먹어 하이 어? 배타고 올라가면 되겠네 오오 자연스럽게 포도밭도 갈 수 있지 않을 그를 가 라고 생각했는데 현수교류에서 맞네 포도밭도 이어져 있네 어 위로 쭉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렇게 가면 될 듯 어 위로 쭉 올라가 봐 어 가야지 갔는데 물고기 애들도 있으면 좋겠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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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리는 거구나 아 여기서 더 못 가네 요기 이거 어디요? 여기도 크랭크로 내려주면 되겠다 길을 다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니까 어 어 그 또밥이 너 텐션이 진짜 지리네 방금 한 번 전달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너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아니 오빠가 더 대단해 내가 뭐가 더 대단해 컨텐츠 어제 저녁에 하고 약간 나한테 또 네가 좀 해라 자고 오게 이럴 수도 있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방송인데 아 아 이것도 너무 많이 해봤지 잘 канале 이제gestone 온 길이네 나잉 컴네 아이 몸으로 막아버리기 어오 근데 너무 좀 너무 속 터지게 저게 한다 휘청휘청 대누 술 마셨나 피워주자 뭔데 여기 돈..와..야무진데? 어 뭐야 이 지겨운 자식 칼질 어디서 칼질이고 안죽어 어 쎄졌다 애들 쎄진건가? 얘가 좀 쎄 어 안될수있나?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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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부럽다 계속 깨어나와 내려갈 수 있나? 눈이 계속 깨어나와 이제 안 나와 아 그냥 나오는 구멍인가 보네 응 쏠쏠시 디테일해 여기도 불길 옮겨야될 것 같은데 여기도? 보자 아 아 맞네 이걸 어떻게 옮겨? 이걸 어떻게 옮겨? 이걸 저기까지 된다? 불길이 닿아야돼 자 이거는 좀비에다 불을 붙이는거 괜찮을라나? 좀비에다 불이 붙여져? 아 불 불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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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됐네 오 되나?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다 나오는게 아니잖아 계속 나오잖아 무한으로 어 어 와 대박이다 여기서 한 다음에 아 쓸모있는 애들이었구나 어쩐지 아무것도 안주더라 그니까 이거 뭐 줘야 되는게 맞췄거든 오케이 메그넌 탔냐 얌얌 어 귀한 메그넌 타냐 어 얌얌이 와 이거 좀 야 깔끔하게 다 먹었다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진짜 인정? 인정 인정 와 내 강박증이 이제 완전 해소되고 있어 음 보물이랑 보물 다 먹었네 첫번째 그 성 빼고 아 거기 몇개 있긴 했었어 아 진짜? 어 거기 빨간색 빨간색으로 되있던데 좀 있었거든 아 진짜? 어 그게 약간 걸리긴 한데 어차피 오늘 엔딩보고 나는 나중에 그냥 혼자 그냥 있을 때 한번 거기 다시 한번 가보려고 음 심심할 때 그렇지 아 좋다 시리어스 흡세시해 흐흐흫 흐흐흫 퀵 게임 같은데 여러분들 검은사막 진짜 재밌게 하다가 멈췄던 이유가 퀘스트 해결이 안되는거야 맵에 느낌표가 사라지는게 난 진짜 하나하나 사라질때마다 기분이 좋거든 퀘감? 어 약간 장목증 있는거 같아 음 흐흫 아 근데 검은사막 안사라지더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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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 잘못됐네 흐흫 느낌표 상식해 줬어야지 어 퀘스트가 존나 많아가지고 사기가 실패하니까 응 아까 거기 저녁하고 했다던데인가? 어 빨간굴뚝 있는 집에 가져다줘 동굴이 나가 동굴에서 나가 유적을 지나가면 마을이 나올거야 어 빨간 굴뚝 있는 집 빨간굴뚝 있는 집에 가져다달라 아 아까 처음에 왔던데 아니야? 흐흫 아니 처음에 갔던 곳은 없는데 어 어 내려가나 연? 나 왜 왔던 길 갔지? 뚜루뚜루루 뚜루뚜루 어 어 깜짝이야 아 랄프 진짜 오래 잔다 근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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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좀 왜 잤지 않나? 흐흫 7시? 8시? 응 아 아 아 다행하네 왔던데 왔네 왔던데요? 흑 흑 흑 아 올라오고 올라오고 가는 말들 흑 흑 흑 흑 왼쪽으로 어디? 흑 어 됐네 흑 흑 스루타 오 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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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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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인데 이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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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밑에는 어차피 못 가잖아 밑에는 필요가 없고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건데 어떻게 된 건가? 저거 떨구는 거라고? 저 마차를 떨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빠가 덜긴 거야? 영차 영차 아 더 밀 수 있네 영차 아 이것도 밀 수 있는 거네 응 아 이걸 치우고 오케이 뭐지? 저거 떨어뜨려서 아 저기 떨어지면 흘러갈 수 있는 건가? 아 맞네 근데 고작 이거 하나 때문에? 아 반대편에서 또 아까 여기서 안 열렸던 거 어 도석 목걸이 도석 기모링 됐다 오케이 싹 다 완성 과연 이렇게 완성된 아이템은 얼마나 비쌀 듯? 비싼템인가요 그냥? 아 고가 아이템이네 어 한 한 5 4,500원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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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모든 실마리들이 싹 다 풀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음 그거 인정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응 너무 기무찌하다 그냥 강박만 있으면 답답한데 솔직히 강박이 있는데 또 이걸 풀어내 응 어 풀어내는데 또 그게 또 성공이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나 잠 온 거 티에 많이 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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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가? 야 드래프트 지렸다 라고하면서 다시 틀고 내리기 어 올라가는 게 맞지? 야이 이미 팬관이 됐는데요 요오이 요오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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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poxy 어oty 뒤에 문 열렸다 아 나... 나 혀 딱 봤어 야무지네. 철저한 편이야? 아 여기! 열려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부터. 응 여기 다 졸아왔네. 야무지네. 뭐하지? 일단 보물 다 깼네? 보리? 싹 다 깼어. 미쳤다. 진짜 미친듯이 했다. 꼭 보고 계세요. 다이어트 도움됩니다. 아? 재장으로 가야될 듯. 재장? 갈까? 가보자. 장전총. 그 샷건 총알 조금만 만들어도 되나? 어?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 재장. 어? 승관이 해 봐. 또.. 다시 총알gu Пр Bach wasn't done. compassion 할 말. 오오오! 돈의 담배 같은, 얌우졌어. 아빠만 불만 좀拉%, 치면 되지. 아 rides 안에 안APPR. 오오오!!! 꽂았더니 이렇게 됐어. säger 한명 기분 너무 좋으니까 정지 당해야겠다. 개 웃기네.. 아 방송을 미쳤다 난 나중에 들어야겠다 기분 너무 좋으니까 정지당해야겠다면서 술 한잔하겠다 둥둥 오 심장 막둥 다리 온나 저장 가.. 갔다 올게 딸 아 저기가 그 공장이네 맞네 그 바이텐 뭐시기 공장 어차피 저 지저도 저거 짱 돼있으니까 막 할께요 로스와 미란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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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도 있고 이 문도 없네 내가 염력 쓰는 애 초록색 기분 묘해 살쪘어 힘들어가지 않았어 뭐야 오오오 미야 뭐지? 그리스도 오오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 방역 개쩐다 괴물을 조용히 시키는 남자 뭐 안 앉으면 저 밑으로 밀어버리겠지 오 방역 개쩐다 괴물을 조용히 시키는 남자 뭐 안 앉으면 저 밑으로 밀어버리겠지 뭐 안 앉으면 저 밑으로 밀어버리겠지 저 밑으로 밀어버리겠지 어허아 여교 참고많아 미야 사이클로놀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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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더의 가족들과 미란더의 가족들과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지만 저는 엑스테라인이야, 맞어? 내가 죽을 수 있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럼 죽을 수 없어! 당신의 개인적인 이슈에 대해 말해! 당신의 아이들에게 조절할 수 없어! 당신의 아이들에게 조절할 수 없어! 하하! 그렇구나! 당신의 아이들에게 조절할 수 있어? 미란더는 무서워해! 로즈가 힘이 있다고? 당신이 뭐가 있네! 나의 어릴때! 너와 내가 유지하네 같이 우리 나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 내 딸은 악랄지 않다 너요! 체즈 아 그랬나 저기 어떻게 알겠지 벽 자는 척 아 GiL 만들어 제발 밀어버릴 것 같더라 위치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미친이 저 뭐냐? 이건 뭔데? 건너뛰기? 하지마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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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빨리 빨리 아 미친 폐기물이다 폐기물 도망쳤다 잠만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겠지? 바밍? 이 와중에 바밍 도망쳐 으쌰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미친 폐기물을 아 나 아 나 아 나 안되겠다 빠허 빠허 빠 빠 빠 빠 빠 죽어 이 미친 놈들아 왜 안죽지? 왜 안죽어? 와 애들이 개쎄졌다 와 와 떡배 총 만들어 놓고 질이 하나 아 뭐 만드네 화약이 많으니까 화약 하나만 더 만들자 대개 파밍 안한거 없겠지? 왜 빨간색이지? 왜 빨간색이지? 왜 빨간색이지? 왜일까요? 뭐가 있었는데? 아까 아래에 뭐 있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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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다시 내려가야돼? 이거 피해서 파밍하라 이건가? 잠시만 이새끼 갈대 한번 할게 아니 사다리는 원래 노란색이고 아 아 아이템이 좀 더 있네 아 근데 나 저기 집힐까봐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직도 안됐다고? 아 아 뭐해? 씨 찝아라 찝아라 빨리 찝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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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디? 아 한개정도 없어도 될거 같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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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겠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저거 한번 찝히면 그냥 바로 직설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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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캣아 흠 에이 이런거는 부수는거 아니다 아잉 겨우 에이 이건 아잉 아 에이 에이 이건 아냐 아냐 아잇 그럴리가 없어 아잉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가 없어 아 오케이 똥담 하긴 똥담 하긴 똥담 하긴 어? 어 열렸다 위로 올라가라고? 무슨 수를 써서든 위로 올라가야해 그렇지 이런것도 둔게 뭐 이뻐 야무 야무 에이 진짜 사람들 아니야? 헐 미쳤다 느낌표? 회복냐? 아광역에 야문냠 느낌표? 느낌표? 아 아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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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 이거 아냐? 금속구 이거 밖에 없는데 아닌가 보네 금속구 딴 데서 구해야 되나? 다시 돌아와야겠다 어떻게 됐어? 오빠 어? 이거 금속구 있잖아 넣는거 생겼거든? 근데 인어 아닌가봐 금속구 우리가 한개 덜 구했나봐 금속구? 어 구해야지 응 그래 이메임에서 구하는건가? 그렇지 어 꿀 코트오빠 또 썩었는데 배가 그대로네 하하하 판다? 어 팔아야 되지 이거랑 부인상 하고 두개? 어 두개만 파면 돼 15만원 다섯가? 어 하나 더 사 와 MP7도 생겼는데? MP7 이거? 아닌데 MP7이 뭐야 새로운 총이야 다섯가? 하지말까? 밑에 저 총은 18만원이야? 미쳤다 산탄총인데 데미지가 1160 산탄총이 데미지가 좀 약하긴 했어 이때까지 기존에 있던 산탄총을 팔아버려도 되지 어 맞네 진이었어 1160이니까 엄청 더 세네 맞네 960이니까 팔까? 팔아버려 팔까? 팔아버려 쓸모없어지면 잘 팔아 잘 팔아야 돼? 그렇게 안내려가 마우스 일로 그냥 키보드로 한게 다 어 오오 이것도 되네 이거 팔아버려 어 오 그러면은 18만원 어 살 수 있다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다른 총은? 아직은? 다른 것들은 다 필요하지 이거 아 이것도 작권이잖아 아니 이건 저기잖아 그거는 그거잖아 아 폭발 그거구나 어 폭발총이다 그러면 이거 살까? 사야지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에 오른쪽 옮겨 스페이스바를 하면 돼 자리 이동하는거 그렇게 해서 옆에다 꽂아버려 그냥 오른쪽 밑에다가 아 하 기단 옆에 넣었다가 얘를 팔면 쟋된다 어 시프트 밑에다 너 어 그렇지 이거 사는거지 어 사 좋았어 아 아뇨아뇨 아니요 아니요? 됐어 어 밑에 살짝만 봐볼까 내가 한번 해볼게 아 파랗떡 뭐 그대로 살 수 있겠네 어 권총 맞춤형 고품 V16 권총 대탄 레미얼 그것보다 매그넘 필요한데 매그넘 이거네 울프스테인트 V61은 V61이란 총은 어 돈이 갑자기 제일 많이 필요하겠네 아까까지 그렇게 많이 필요한게 아니었다고 파츠는 아직 근데 돈도 없고 해가지고 어 와 돈 존나 필요하네 그럼 그러면은 정말 야무지게 사요 네 좋아요 플레이하니까 좀 졸림인게 풀어졌어 네 그 아까전에 뒤실뻔하니까 좀 깨더라 아 그 그 그 그 염려쓰는 애가 그랬어 자기랑 같이 손잡고 로즈의 힘을 이용해서 마더 죽이자고 했는데 그 싫다고 빡큐 위지라 하니까 의자에 밀어버렸어 그게 떨어졌어 짜장 어 느낌표 있어 아니 저거 그거 이미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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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와서 다시 구슬 굴릴 일이 있겠네 그렇네 올라가랬는데 이거 올라가야된다고 안 가지고 온 거나 그런 거 없지? 확실하지? 야무지게 했죠 사장님 사장님 자동 자동 사냥 야무지게 하고 있었잖아요 아주 잘했어요 네 아주 야무지었어요 구슬 빼고 다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야 하는데 아냐 여러분 나 오늘 휴방이라 괜찮아 나 어떻게 하지? 여러분 내일 주먹이 온다 몇 시야? 나 그것도 몰랐네 어떻게 오는거야 분명 어딘가 저녁 7시? 오케이 어디서 해? 그거 장소랑 제가 다 알려드리고 그거 그전에 컨텐츠 한번 더 하던데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아니 이 정도면 거의 거의 모기 모기딜이야? 어? 좋아 모기딜이냐? 모기딜이냐고 뚝배기 뚝배기 좀 날라가네 나이스 애들이 너무 안 죽었어 아 mag 갑자기 안죽는다 애들이 내가 오빠보고 배웠잖아 또 전력이야? 그놈의 전력 충분한 날이 없네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아? 어? 아 맞네 저기는 못 가야겠지? 못 가게 생겼네 아 어깨가 너무 아파 소중해 어깨 손 조금만 올려 줄게 4번 베이비 새로운 종 써보래 어? 찾는 종이라서 아까워가지고 아 장착 안 했구나 어 어 어 장..단축 클릭해 클릭하면 돼 그냥 키 오케이 3번 3번 좀 써봐 존나 셀드 존나 셀드 인정 인정 왜 일어나누? 와 안 죽는다 진짜 어깨 죽지? 뚝 빼기 뚝 빼기 뚝 왜 여기 한 번만 사볼까? 아 주지는 건데 아니 약간 약점이라 그래가지고 약점 혹시나 진짜 일까봐 깨추샷 깨추샷 야무지구요 근데 머리가 확실히 더 아파하는 것 같네 그냥 그..그거였나봐 그냥 내피셜이었나봐 맞지? 어 왜 순진한 저를 낳고 그러세요 형님 어? 어 뭔가 엄청난 게 오는 느낌 타빙 다 해놓고 싶은데 하아 어디서야 되네 여기 옆에 아니 오른쪽 오른쪽 어? 어 구슬 얻었다 어? 뭐 방금 먹었어? 어 구슬 있잖아 방금 먹었어? 어 아니 email 인어의 금속고 있잖아 이건 원래 있어 plugs 이걸로 한거 아니었어? 여기? 아니 아까 거기 아니아니 이거 아니었어 안 써지더라고 거기 안 써지더라고 아까 안 써졌어 여기다가 뭘 넣고 짜금 시켜야 될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랑 그러면 이거랑 두개를 앞에 있는 거에서 해가지고 다시 주로 안 왔다 맞지? 그런듯? 두근두근 어우 저기하고 싸 조심해야 조심해야 증상력이 올라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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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래? 그 정도야? 뒤에! 깨야지! 뒤에요? 네 뒤에! 박스! 카피? 오! 됐어! 여기서도 쓰네 안쓰니까 끝? 네 돈 좀 벌겠는걸 전력이 참 진정한 스토리가 엔샤 때리려나보네 진정한 스토리가 엔샤 때리려나보네 오? 지가 한번 해볼까요? 네? 뭘요? 지가 한번 해볼까요? 예예예예 사실 저 새끼 좀 무서워요 예 신발 신으시고요 고생했고요 뭔가 한 대 때리면 발작하면서 일어날 것 같아요 예예 오! 이걸? 이걸 풀어줘? 어! 아까 그거다! 본작이다 본작 으아아아이 태어났다어 도망침! 메이스! 헬스쳐! 생각보다 데미지 좀 잘 모는 거 같긴 한데?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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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도망침! 따라오나? 아 봄에 불 나는 게 약점? 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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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좀 개 비쌀 듯 돈 개 필요하잖아 좋다 좋다 하얀씨 갔다 올게요 오오오오 음 다 뚫었고 음 다 뚫었고 음 다 뚫었고 자부 시키고 좋아 부왔어 근데 나는 아까 그 공 굴리는 거 그거 안 된 게 좀 맛있네 어후 왜그나면 다야 아 여기 아니겠구나 아 케난 끝까지 해야지 여러분들 사과은 16배 남았네 quickest los cts 슛 Kaiser Ulgan ulgan 아! 이걸 톱니가? 아 잡고 가는거 좋다 어 야! 대박인데 이거? 어 이거? 반이야?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 가고 얌얌 얌우 얌얌 초잇 나이스 됐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비범만 계속 켰는데 자꾸 터져서 그래 한 번씩 터져 음.. 이번에는 뭐 먹어보지 쉰젤리 겐춘? 응 좋아 좋아 어우 쉬겠다 아까 그런 애들을 몇몇 우와 아 설마요 뒤에 문 있잖아 어 열었어 아 열었어? 이건 없는데 주조기 실 만드는 기계 안 간 데가 여기네 음 아까 여기였거든 음 한바퀴 돌아왔거든? 음.. 어 야 이쪽이 미지의 길이네 검색으로 됐네 갔었어 어? 뭐야 왠데 여기 아까 돌았던 곳에 있어? 여기 아까 돌았던 곳에 있어? 여기서 뭔가 안 한 게 있었나? 어 여기 콩마 한 게 있는데? 에반데? 이게 끝이라고? 내가 봤을 때 빨간색으로 돌고 있던 램프 같은 걸 쏴야되지 않을까? 빨간색? 빨간색? 아 괜히 여기에 있을 게 아닌 것 같거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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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파괴되는 거였어 어 맞네? 이거 파괴되는 거 맞아 아씨 아 암 암 괜찮아 역시 빨리 있어 많아 오 좋다 좋다 아악 아 왜이래? 지나왔는데 약간 되게 있네 싹 다 까들어 까봐야지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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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네 이걸 멈추는 게 맞네 스읍 그래도 빨간색으로 돼있단 말이지 그러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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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거 아닌가? 뭘 안했지? 뭔가 자문한 부분 존나 갈리는 거야 뭐가 빨간색이 하나 더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한데? 멈춘 부분이 끝난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가 빨간색으로 돼있지? 맞지?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서 위에 볼래? 위에 보자 아 여기 그냥 뛰어내려서 저기로 다시 와야 된다 아 오케이 요거? 아니 아니요 아니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뭔가 덤이 하나 있을 수도 있어 빨간색이 뭔가 덤이 하나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반대편으로 와서 뭘 해야 된다든가 올라가 볼게 둘 다 체력 개 짜는거죠 맞지? 샤워하고 왔어? 아까? 응 아니 머리만 감았어 음 안 열리요? 음 개그맹 옆 멤버가 있다고요? 음? 음 없는디요? 음 음 음 얘네 깨가 없었다 어? 이런거 그거 아니야? 강한 충격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강한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치? 음 되나? 안 됐나보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오 실린다 실린다 아 아 통합 아이템이네 뭐랑 조합하나 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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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 애들이 만들어진 경유를 설명하는거 같고 어 구했다 주영 구했으 주영 구했어 오 지도 좀 넓어지네 이러면 오케이 다 됐고 검색으로 뭔가 더 표시가 되네 이러니까 그거 왜 이래? 오 누가 오네 오와 얘네 좀 무섭네 내려가자 그거 두 개 조합하는 거 아니야? 주영이랑 응 가서 해야지 프레스기 아 거기서 어수업을 하는 거구나 여기서 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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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없나? 실린드 일단 뭐 필요한 것 같고 아까 그 공 굴리는 거 나 그게 제일 맘에 걸리고 맞지 맞지 일단 전력 공급해야 되는 거 확실히 게임머리같은데 좋았어 오오오오오오 아 사람들 아 사람에는 거죠 기계들 이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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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우 다시 되나 이러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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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서 그만하네 괴롭히고 말이네 안 죽어 됐다 아! 진작을 쏘면 스턴인가보다 맞네 그러네 그러고 면상을 써야 되네 맞네 멈추게 하고 대가 아올리? 여기서 지금 또 뭐가 못먹은게 있어 어 이건 뭐였다 지뢰 오케이 오 깰금 현아 뭐 있나보다 소스마켓 오 오 오 얌 scans FCC 절 Eph kal 얘가 약간 길박이버리되 근내에 once 이걸로 지의 심장을 가리긴 하네 우와 개 아프다 브리지턴상으로 했을 때는 샷건 써도 못해 브리지턴상으로 지의 시킬을 못해 아 오빠 탐 만들어야지 탐 없다 됐다 오 오우, 예쓰 좀 만들어야 돼 오케이 어우 한..어우, 세발밖에 안 만드네 셋조각이 너무 적해서 오케이 이제 선광탄을 좀 써봐야겠다 형 이제 겜 진행률 90나 해도 돼? 한 80쯤 오지 않았을까요? 80 응 80 오, 어 맞는 것 같아요 80 총알 어떻게 바꾸지? 총알? 어 단축키 리벌버 더 써도 될 듯 만약 원하면 오케이 다섯 발이네 두 발 남는 거 잠깐, 이게 지금 비를 잃었거든? 여기서 또 뭔가 빨간색을 없애야 돼 이거 보면 깔끔하게 없어지고 응, 제발 여기서 반도 뭐야 여기 됐고 반대편 봐 빨간 거 아니야? 응 아, 길이 너무 어려워 샤발 이거 다 했을 거고 나 여긴가보다 뭐지? 여기 뭐 안 했지? 뭐지? 여기 뭐 안 했지? 아아! 여기 있네 수정 어 수정 좋아기였는데 이제 덩어리 냈다 깔끔하네 깔끔해 깔끔해 깔끔따라시 어, 오케이 여기에도 뭔가 빨간색으로 돼있어 물목에 뭔가가 어어 소발 다 좋지 깔끔해 너무 깔끔해 바라케 바라케 물들었네 물들었네 입을 걸어야 돼 아아 이 새끼들을 날려버리자 아이아인다 홈 두방이면 가네 간다 간다 쫑 간 장 어 셋쪄가 먹었다 오케이 지뢰 조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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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무지네 야무지네 야 이래도 색깔이 안 변한다고 반대편 안 가긴 했어 아까 거기 안쪽에서 반대편으로 여기? 어? 아니다 아니다 길 존나기 어렵네 아 결국 다 통했네 어차피 어 왜 빨간색이 있지? 아 아 빨간색인 이유를 찾아라 뭔가가 덜 됐다 가성으로 계속 아 돈다 쳐도 이렇게 무엇이 올라가는 길 올라가 봐야겠어 올라가 봐야겠어 어 저거 방 안에? 올라가 봐야겠어 어 아 이거는 저거는 뭐지? 피즈 아무리 터뜨려 뭐지? 총으로 쏘라고? 안 되잖아 이거 말고 아까 전에 안에 있던 거 얘기한 거 같은데 칼로 안 되던 거 올라가네 아 이거 올라가지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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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오오 오 세 발 세 발이면 가네 오오 좋아 좋아 가자 야 여기네 요거였네 잡았다 요노 삼탄 오 삼탄을 참 알기로 했는데 잘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려라 참깨 드디어 오오오 드디어 전력공급 이거 공급된거지? 응 어 공급되니까 그거 된다 상담 맞춰줬다 지나갈 수 있는 무서워진 듯 사진 여기 빨간색 있다는거 어.. 왜있지? 어 없어졌다 올라오면 생긴다는거 아 2층에 그거네 어 여기 2층에 뭔가를 덜했다 이 말인것이요 음.. 이건 아니냐 이쪽은 아니냐 이게 뭐야 왔던데 같은데? 나 여기서 파밍 왔었어 아 처음 들어왔던길 떨어진길 떨어진길 일로 떨어져가지고 저기로 쭉쭉쭉쭉쭉쭉쭉 길어왔어 맞을걸? 음.. 자고간다고 인정하는데 난 맵 중에서 이 맵이 제일 싫다 인정 어? 이거 때문이었나? 아니 저는 늦게 왔어요 코토오빠가 지금 17시간째 중이고 저는 오빠 한 방송 한 6시간 하고 왔어요 알 수도 있어? 아 이건가? 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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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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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발 있네 호이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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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meant 마자 다음 닥 tem 자 여reg 민임 개 조 이즈 여웅 섹 섹 shot 영 다 김 피 settlers 스르츠 여긴 뭔가 아 그 새키다 이거 쉬어야 hear 이거 뒤 해야돼 상대하면 안돼 존나 도망가 도망가 쉬 쉬 앞으로 도망쳐іб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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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plic 좀, 청어 ontzi 저 새끼 빨리 сообщ이 도망쳐, 도망쳐 문열라 문혀라 문 열어 도망쳐 도망쳐 저 새끼 개무선 죽이래 진짜 와 맵 존나 넓네 그니까 쟤 이제 안 쫓아오나? 치아 복 3층 치아 3층 우리 지금 어디야? 치아 복 4층 주조기 와 진짜 5층까지 했어? 확실히 이거 네 번째 그게 있다 있는 이유가 있겠네 알겠네 아 누가 미란나로 폭발 타냐고 아 오빠 뭐하나 보고 폭발 타냐고 응? 뭐하나 보고 몇 말인데? 아니 몰라 사실 미안해 그냥 죽여버리자 면상 폭발 타냐고 아 하나밖에 없네 아 여기 있다 뭘 그렇게 또 뭘 뭐야 어 약총 어 탄조합 해놓고 우리 폭발 타냐고 못쓰거든? 송황탄을 장전하던가 아니면 샷건을 만들자 어떤데? 샷건 야무지게 만들었어 오케이 배가 맵다 야무지게 어우 좋다 힐 3개 탄위 안 바뀌지? 성공탄도 있는데 어... 어떻게 써지지? F 눌러도 F 눌러야 되는 건데 원래 안 바뀌네 어 잠깐만 뒤에 3장 아따 여기 또 빨간색 안 뚫었네 미란나 전용 뭐지? 무언가 안 한 곳이 있는가 그런것이 있단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콜소쏬는데 콜소쏬던데 사실esta이 그냥 계속 더블링 쳐주니까 너무 좋은데 레퍼된 느낌이야 민기적 거리지 마라 누구인가 누가 짐을 화나게 하였는가 짐은 미륵이니라 이런 개가 파먹을 놈들 이런 무지묵미한 것들 관심법으로 없애주겠나이다 나도 지금 거의 반도라고 미쳐가고 있어 미련한 중생들이여 짐은 미륵이니라 미쳤다 오빠 졸리지? 졸리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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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정신 차리려고 하는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더 재밌다 개웃기네 존나 빠개네 최불한 목소리 나네 진짜로 웃을 때 아 최불함은 넘었지 아 사과해 사과해 그래그래 미련한 중생들이여 짐은 미륵이니라 아 귀엽게 어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나 좀 작아 뚜브람 아니라고요 사과하세요 어감 또라이급인데 동치마세요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잠시만 미륵이니까 뭔가 뭔가 괴물이라고 같다 뭔가 그냥 괴물이라고 같다고 코르크 파세기 오اذ Seite 이제 흠어 때리기 전에 이런 타이밍으로 맞춘다고? 어 뭔데 뒤통수 누가 때렸다 야 이건 아니지? 걔 다구리 땡인데 어 방금 상호장용 나오는데? 두 마리네 도망! 차! 또 빼기 해버리자 오 덩붙붙붙붙 이거는 오 맞다 오 쓰루 하나 끌 하나 한 마리더 아 아니라고요 나 차례차 타는 거 전화기 없네 이야 에네르기 어림없지 어림없는 어림없지 어림없다 왼쪽 가슴 박수 날았어 아니 근데 솔직히 코톱하고 차분하게 해서 쉬어보이는 거지 절차를 던지고 지렛을 채우고 고정 땅땅땅 시발 왜 안 죽어 아 시발 땅땅땅땅땅 아니 근데 너는 살이 빠졌는데 뚱뚱할 때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있네 왜? 아니 웃을 때 목소리가 목에 지방 깼나보지 아 목에 지방 어떻게 배가 빠지나 아 진짜 어 뭔데 위에 사락 사락돌아가는 거 아니야 저거? 어 아니네 하이젠 버그가 저기 위에 있나봐 하이젠 베르크인가 쟤가 아까 쇠를 다루는 애였잖아 어 맞아맞아 기계 존나 떨어진다 뭐 카밍이나 됐나? 올라가다 보면 나오겠지 아 저거 총으로 쏴서 야쓰 맞네 권촌 탄옵닷 좀 이따가 조합하자 응 나이스 잘했다 탐 만들자 응 아 여기까지 쓸터면 저격총 탐는지만 어떻게 되나 와 이게 한이 너무 없는데 뭔가 주겠지 이제 좀 아니 빨리 일어나 정신차려야돼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누구나 해줄까 됐나 할 수있나 해줄까 할 수잇다 아 그러면 오빠가 하는게 낫다 그래 미안하다 보수 깨고 스토리할때 불러고 그래그래 눈좀 붙이라 그래 다 파란색으로 해 군 3 사망 요기지당을 ㅁ일 것 같은데? 저거 부살야돼 포스트리 어 잠깐 총알 아까워 연출이 지리네 그니까 랩랩 터민 랩랩 오! 손가락 제일 처음에 개짤렸어요 여기 지금 무언가 빛나서 존나 먹고 싶은데 어! 권총 아까워서? 초월 아까워서? 아아아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해서 어 그렇지 난 또 올라가서 먹어야 되는건줄 메이저님 짱? 이걸? 이렇게 타고 내려간다고?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내지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뭔가 저걸 누르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까도 개구멍이랑 통하는 출입구 같기도 하고 아까도 개구멍이랑 통하는 출입구 같기도 하고 지쳤네 주인공도 지쳤네 주인공도 지칠만해 몇 번을 지겠나? 도리로 지쳐주소 지쳤네 주인공도 지쳤네 지쳐주소 근데.. 난 능력 제로인가? 이 새끼는? 날 살려줄게! 이들 하나 하면서 불 하나 놓쳐야지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 먹을래? 방송전? 음 크롱키 응 맛있지 맛이 있어? 아.. 이거 열쇠를 구워야 되는데.. 글쎄를 밑에서 글쎄야 됐나? 으흐 말열수가 필요해 라이프야! 라이프야아아아아아아아이! 나 물줘! 이거 아셨어요? 웰컴 에이든 웰컴 에이든 웰컴 에이든 으음! 으음! 보좌 된다 보좌 된다 보좌 된다님 졸마.. 졸마 맛있지 코하아 어디에 마시고 왔어? 나이스! 나 그거 얼음에다 타줘 95,000원? 야무진해 뭐야? 응? 안팔아졌다 F 누르면 될 듯? 어? 또 새로운 총 나왔어? 12만원짜리? 우지가 나왔네? 아 우지 우지 우지보다는 응 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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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살 거야 안사 안사 아 근데 탄이 없어서 좀 좋다 탄을 좀 사라주세요 팬이 너무 많이 짠돌이식 다 있는 척 하면서 음 가지고 있는 거 같아 석육소총 대미 존나 올라가는데? 아하 음 감사합니다 미쳤다 대미 천이배 뚜껑만 갈면 돼 응 나도 못 갈면 돼 어 물 있어? 응 갖다 주셨어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아야 너 왜 이렇게 내가 뭐 하면 다 웃어? 뭔가 약간 응 오빠 리액션이 아 예스 예스 기회 어 흑 굿이 다는 대만의 색같은 적 굿이 다는 대만의 색같은 것 같아요 그거 저장했어? 좋아 좋아 데이타 얄무지게 쌓여가고 있다 내 웃음소리가? 내가 어떻게 웃는데? 아닌가? 이렇게 웃어? 아니 아니 아까 그 찐 웃음이 있어 조코 웃음소린다 그때 약간 케이크 웃음으로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ㅡ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멋진다운 소리지 어 뭐야? 갑자기? 아아 안 간 데가 많네 아직 아니 이거 짜부 시키러 가야 돼 아까 그 쎘던 거리 염장탱이랑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우려나? 어 이제 싸우지 그러고 나서 마더미란다랑 마지막 피날레를 하는 거지 음 잡가아 나 한낱 벌린다 진심 펀치! 진심 펀치! 진심 펀치! 뿜! 뿜! 뿜 뿜 뿜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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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펄펄펄펄펄 ol 여기 빨간색 입은 이유가 뭘까 대체 음 뭐라고 생각해 다시 가봐 난 도저히 모르겠거든 딱 2층이야 다시 가보자 안되봐 난 몰라유 그런데 난 몰라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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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후회받네 뭐지? 아니 여러분 여기 진짜 뭘까? 뭐 땜에 빨간색 뜨는걸까? 꿀팔 괴물 나와서 잡았다 뭔가 있다 문 열어봐 백인 아까 우리가 없는데 로봇지나가는거 중 어 저깄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아아아씨 야 저걸 찾았다 눈썰미 치렀다리 오오오댓다리 시원 편안하안하다 편안 하하핳 아 너랑 방송하면 진짜 존나 편할 것 같아 무슨 말이든지 그냥 딱 되풀이를 해줘 되풀이 전문 아 또바이 방송 잘하네 사실 아무 할 말 없어서 그냥 일단 되풀이하고 보는거임 그게 잘하는거야 근데 형들은 이미 내 눈 감긴거 알고있음 눈 감고 리액션중 어 어 오구 괜찮다 열기를 맵을 밝혀주고 그렇지 여기 안 온 곳이네 여기도 빨간색이네 저거 못열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그거 왔다 어 또 뭐 왔어? 방금 없어? 아 잘 갈거 같다 어우 깜짝이야 이거를 괴물로 봤어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잡아놨거든 더이상 괴롭힐 애들은 없는데 없었어? 아냐아냐 문 닫는거야 뭘까 여러분? 이거면 진짜 왜 깨는 거지?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걸 해놓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걸 하면 확실히 조용해져 근데 어! 방금! 체크 체크 저거 안되지? 이 방이거든 여길 올라가야 되거든 그치 그거 포탄을 안되겠지? 던져서? 넘겨서? 넘겨 그리고 앞에서 저거 타고 못 넘어갈 것 같아 이게 이 새끼가 이제 터졌다 저거 아니야 또 다시 켜져 이따가 여기를 가야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가는지 방금 2층 올라가서 계단 쪽 봐보라고 알았어 형들 여기 보석이야 또 보석이야? 또 보석이야? 에이 설마 왜 난 여기 말하는거지? 에이? 뭔가 조용해져서 좋긴 한데 이거 설마 이거 설마 이거 보고 지금 불빛 이라고 한거 아니야? 에이 설마 오빠 평냄들 얼마나 무시하는거야? 설마 그거 보고 얘기하는거겠어? 아아 거기서 뒤돌을래 여기? 계단 기준으로 어? 어? 어 진짜네? 나 놀리려고 어? 근데 이걸로 안 끝나 아 또 있다 그니까 이 방을 들어가야되 지금 이 방을 여기를 여기는 아까 그거고 여기를 가야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가는걸까? 아니 오빠 근데 나 궁금한게 있는게 반대로 가봐 반대로 반대로 저기 철창가봐 여기? 아니아니아니 오른쪽 여기? 저거 안 눌러지나? 체크가? 응 안돼 아까비 이거 어떻게 열지? 성광을 던져서 깨우라고? 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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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N 저거 램프두개 한번에 깨면 어떻게 돼? 똑같나? 이거를 어? 나예가 깨우는거네? 어 깨우네? foods 个기가다 포개주겠네 포개 오 오 와 이런거였구나 오오 다들 이게 쓸모고 있어구나 아 이것도 해야지 계속 저런 병신 돌때 그러지 와 3방에 가네 뒤로 쓰러지는거야 이렇게 웃겨 와 저격총 3발에 간다 파밍가 된다? 봐봐 아 뭐야 다시 별 파밍 했나? 아 잘 먹었다 어? 어? 아? 아아아아 깔끔 파란 아 편안 부자채 자 이제 공장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가서 안한 것들이 있어 지금 여기 또 내려가야 되네 또 그치 그리고 아직 구슬을 못 먹었어 구슬도 구슬인데 지금 이거 만들어야 돼 한? 아니아니 한이 아니라 갈 때 필요한거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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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주형 이 열쇠 주형 만들어야 열쇠를 만들어서 아까 못 들어갔던 그 그 무슨 열쇠냐 사 그 동물 열쇠? 말 열쇠 아아아아 그 그 말 말 응 결국은 여기 다시 왔었어야 됐네 그렇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해볼까요? 제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 아 자꾸 이거 꺼지네 아 괜찮아 공개해야겠다 비밀방 이제 키우면 오히려 짜증날 듯 응 한 열 번 터트린 듯 공개 터트르니까 오시겠지 편안하게 하자 아 근데 시원한 물 먹어야 돼 약간 깨는데? 응 우리가 물을 안 먹고 너무 당만 쳐 먹어서 맞네 그 느낌이 좀 있네 다 없어가지고 근데 좀 쫄리네 하아 자 해야될거는 잠깐 한번 해주고 맵을 보고 검은색을 다 밝혀주고 예 그리고 그 아까 짜부 시키는거 그 기계 기억나지? 알지 어 거기다가 그거 넣어가지고 열쇠모양 만들어서 다 열어버려가지고 싹 다 초란색으로 만들어버리면 돼 음 오키 층마다 그 지도 확인하려면은 T, G 누르면 돼 오 올라가야되네 T나 G T나 G? 어 T? 아 오키 여러분 아직 3시간 남았어 내가 봤을 때 검은색으로 뜨는게 이게 다른 층인가보네 어? 나 아까 약간 여러분들 그 저거 왔었거든? 진짜 고비 왔었는데 지금 각성했고 오케이 또바비만 각성하면 돼 아 나 각성 이거 각성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동생에서 하려 호잇 저보자 아 어 파닝만 덜했어도 저피 진짜 끝났나요? 어 어 아 그거 왜이래 절로 가야되네 이쪽 빨간색 문이 이게 말문인가? 이 말문인가? 아 일단 절로 가야되네요 아 올라가서 일로 갈걸 내가 지금 있는데가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나 아 이렇게 갈 필요가 없네 돌아가자 돌아가서 그 처음 말했던 데로 가자 말 묻는데 저기인지는 모르겠네요 약간 헷갈리는데 이 옆에서 관전하던거라 길은 약간 헤맬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로 가야되는데 내려가서 아니 내려갈 필요는 없어 아 주조실로 아예 따로 가야되는구나 아 주조실로 아예 따로 가야되는구나 아 길을 왜이렇게 진짜 길 치는데 너무 많네 이거 길 치는데 너무 많네 이거 반대로 가자 일단 이건 아닌거 같애 막 돌아가던 애들 보면 나오겠죠 뭐 길이 없겠어 뭐가 없겠어 나오겠지 여기서 어 내려가면 여기로 길이 있다 대박사건 역시 뭐로 가도 서울은 갈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닌가 이렇게 가서 오른쪽 그리고 가서 계단 이거지 계단? 계단 이거지 어 아있네 반대쪽에다 있네 내려가야되는데 이건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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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문이 닫혀있었어 원래 뒤에 좀비 뭐야 나 순간이 샌 줄 알아 여기 왜 빨간색이지? 불편 아 오케이 파밍했고 여긴 아까 한거잖아 아니네? 가야되는거지 가야겠지 가보지다 이거 뭔가 깰 수 있는게 있는거지 와 뚜박이 지금 12시간 넘게 있어요 에휴 오바는 컨텐츠 있잖아 난 버렸어 어 여기 왜 빨간색이야? 뭐 빛나는게 있거나 여기서 힌트 주시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힌트 주시면 바로 큐피드릴게요 오오 어 있다 응 불빛? 어 아니야 응 아니야 아 응응 아니야 에휴 으흠 어 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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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옴 못올라가 요쪽으로 떨어지는거고 돌아서 다시 떨어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뭔가가 있을거야 아 거포 근데 이거 다 부수고 했을때 파란색 배지 않았어요? 안됐었어요 아 안됐었어? 아 결국 포기하고 갔었구나 아닌데 이거 그거 보석 딱 얌얌하고 갔던거 같아 거의 눌러봐 없잖아 여기 빨간색 여기가 이게 그게 돼야돼 왜 아까 나 옷걸음 뭔가 뽀갤 수 있거나 고르치 반대쪽에서 천장보면 빨간불이 난다고 반대쪽 그러면 올라갈게요 올라가야 보이니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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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출구에서 위로 45도 어 안보이네 어 봐봐봐봐봐 천장 봐봐봐 그쪽 그쪽 어 뭐 있었던거 같은데 올라가서 봐봐 다시? 어 그래 아닌거 같은데 사다리 니쪽 돌아 뭔가 빨간게 있긴 한데 맞지? 미치는거다 맞지? 올라가지 말래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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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빨간색 아 깜짝 놀랬잖아요 저기 저기 여기 봐봐 거기 어 아니야 한 번 더 써봐 제대로 안쓴거 같은데 이거? 제대로 쓴거 맞아? 어 아닌거 같은데 정확하게 빨간불빛살 저기를 올라가야되는거 아니야? 빰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이거 올라가야되는거 아니야 저거는 올라가서 콕콕콕 눌러야되는거 같은데 그럼 여기서 안뜨지 않을까? 2층이 아니잖아 그런가? 와 이거좀 풀어줘 여러분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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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천장을 아예 안보고갔으니까 천장보관 볼까? 빨간색 이게 좀 많이 거슬리네 확실히 하나된다 이 빨간불빛살 저 전등이 여기까지 여럿일까? 아 이걸 타고 올라가라고 해요? 아 못타 못타 아 못타 못타 아 못타 못타 중력남 아직 못잡았어요 그 단계 딱 전까지 가있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요 뭘까? 여기 못올라가지? 올라가려면 반대로밖에 못올라가 여기는 끝인거야? 어 랄프야 도와줘요 슈퍼풀 안들어가지 약 다녀오셨어요 아 진짜요? 플라테스 했어요? 오늘 가는거 아니래 아 간다 아니에요? 약이요 약 먹었어 랄프야 이거 공략좀 봐봐봐 그 그 지금 여기 지하 4층 공장 공장 지하 4층인데요 기관실에서 지금 기관실에서 지금 뭘 못하고 있어 지금 여기 빨간색이 안없어지고 있어 제낄까요 그냥 이 자리에서 위라고? 에이 이 자리에서 위라고? 여기가 못봤을리가 있나 벽 보고 위라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그냥 아 방금 저기에 있었다고? 빨간불이 있었다고? 아니 빨간불은 아니야 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빨간불이 아니야 이거 아님 맵업 열어보실래요? 네 지하 4층이었는데 지하 4층이었는데 올라가서는 안되고 여기서 뭔가 해야되는거야 맞아 다른 맵이야 올라가면 나 이거 진짜 깨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아 지금 약간 이거 막히는거 굉장히 불편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빨간불 아니면 저 뭐 갑이 없는데 이거 말고 딴게 없는데 어 이건 쏠 필요없어 이제 알 그치 이건 절대 아니란 말인데 아냐 쐈어 쐈어 이건 절대 아니야 쐈어요 쐈어 한 세번 쐈는데 아니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 보석같은거면 그냥 제낄까? 보석이 아니면은 절대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 어 어디에 이거 불러줘 아 어디에 어디에 있나요 아 아 우리의 마음을 안다면 이거 알아주면 이거 이거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톱니 홈이라고요? 아 아냐아냐 톱니 이거 야무지게 했어요 야무지게 오빠가 이거 다 멈춰놨는데 저 오빠도 그거 약간 잠에 취했어 코드오빠도 약간 잠에 취했어 하이젠베르크 열쇠 없죠 어 맞죠 뭐 뭐 만들기 전이죠 어 네 여기 뭐 사이로 가두시는거 아니야? 여기? 아 이거? 아니 오른쪽 아니구나 다른거 하다올까? 저 랄프님이 그래그래 다른거 하다올자 와 여긴 진짜 어렵다 주조실부터 가갖고 일단 그거 만들어야 돼 주조실부터 가야될 것 같은데 하잇 주조실부터 갑시다 주조실? 주조실? 형 이런거 양 양 양 양 야들 그 안 돼있는데 되게 많은데 지금 검은색으로 돼있는데 검은색이 그거야 근데 오빠 그.. 옆.. 그.. 다른 층 앙 아 뛰야되네 어 주주실 왔으니까 일단 이 새끼 잡아야돼 가슴 한 방 쏘고 저격으로 저격으로 세 방만 쏘면 이겨 그냥 깔끔하게 저격 세 방 쏴버려 똑똑 낙 낙 어디 계세요? 그냥 뛰어 어 안 계신데? 뭐야 이 선생님 사라져있어 일단 그 짜부 짜부 이거? 이거? 그리고 열쇠주형 하이젠 베르크 열쇠 만들었어 가슴 세 방 한.. 한 대 더 오케이 오오오오 오오오 간단하네 어 별거 없네 오오 열쇠 만들었어요 오케이 말 열쇠 만.. 만능 열쇠야 이거? 말 문 열 수 있어 이제 네 아 말 문 열쇠 여긴 길 없고 주주실 끝났나? 여기 지하 1층 가가지고 여기도 빨간색으로 왜 뜨는 거야? 뭐 또 짜부짓을 거 있나? 없는디? 지하 1층요? 예 엘베타고 지하 1층 가서 문 여시면 됩니다 네 엘베타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이거 갖다 가면 돼 어 말 열어봐 말 문 열어봐 갔다 가면 되지 앗 엘리베이터 혹시 모르니까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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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건다 잠시만 혹시 모르니까 어? 찬이 없네 진짜 착오를 좀 써야지 아 저기요 이 데미지 진짜 세 이제 한방이 죽잖아 어 거기 한방이네 헤드뱅잉 하는데? 머리만 쏘는데 머리머리 굿 오케이 끝, 끝났나? 오 끝났다 여기는 무슨 색으로 끝나? 빨간색 아직 야무지게 파밍할게 맞나고 열어 열어 어? 고품? 끝났다 나가면 될 듯? 수술실? 안 갔지? 어 가봐 가봐 안 갔어 이게 회색은 안 간 데인 것 같아 검은색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까 거긴데? 기관실이네? 앗 나 아이 괜찮아 괜찮아 어 여기 여기서 왜 안 뚫리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아 맞네 여기가 빨간색인 이유가 야 야 이봐 여기 모르겠어? 여기 왜 빨간색이야 여기 왜 빨간색이야 아까 이 안에서 아이템을 안 먹었다고 지금 근데 분명히 다 먹었다 그 모양들 다 자세히 봤어 혹시? 혹시 그런데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거리면 존나 빡칠텐데 그치? 응 어 그런 식으로 보면서 다 가봐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봤거든 그치 아까 빨간색 그거 깬 게 끝인 줄 알았어 어 뭐야 왜? 어 아닌가 레이저인 줄 알았어 빨간색 레이저인 줄 아 확인 아 확인 흥겨보이네 이제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지 나왔으면 하는 거네 나왔으면 하는 거네 잘 껴 잘 껴 어? 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저기도 뭔가 꼬낀고개 생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지 하나 써볼까? 이거? 어 이거라도 써볼까 어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레이비야 거긴 도저히 모르겠지? 그럼 넘어가 넘어가자 이쁜 도저히 못해 이거 알아? 다야 아 이거 아까 오빠가 썼던 데네 맞네 맞네 어? 맞다 사다리 앞 기계에 보시면 빨간 부품이 있다고 하는데 예? 사다리 앞 기계에 보면 빨간 부품이 있다고? 네 뭐 하려고 이거 합체라고 어 연결이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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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돈이네 네 뭐라고? 볼까? 아까 뭐라고? 옆에 뭐라고? 사다리 앞에 기계에 빨간 부품이 있어요 사다리 앞에 기계요? 맞아? 어? 이건가? 칼 아니네 너도 헛게 보이시 이제 응응응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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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선생님 이거는 지아에를 집어서 말문을 열어요 말문을 열었어요 말문이 여기인가 봐요 말문은 또 있어 또 올라가야 되는구나 엘리베이터를 사야겠네 쌍점을 가야되나요 쌍점이 어디지? 쌍점이 어디지? 오빠 나 근데 여기 너무 헷갈려 위치가 오케이 쌍점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아 여긴가? 저장지점 지정지점이 그거잖아 걔 코트 오빠 있는데잖아 응 그럼 바로 위층이긴 하네 맞지? 위층 올라가는 거 여긴 것 같긴 한데 그래 내가 할게 아 오빠 잠시만 나 이것만 해도 돼? 그래 그래 해 여기가? 열고 아니 근데 진짜 이 맵이 제일 열받아 이 맵이 너무 빡세게 돼있어 이 맵이 너무 빡세게 돼있어 또 있다 이건 태아야될 듯? 아 이거 런치야되네 내려가봐 어 글로에서 쭉 내려가봐 쭉 내려가? 어 그러면은 검은색 길이 밝혀지네 드디어 맞잖아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면 밝혀져 이제 브리 눌러봐 아 층이 다른거네 아 점막 이 맵 보도 명사로 가도 어디가 어딨지 모르겠어요 맞죠 일단 저새끼 좀 따돌리고요 도저히 모르겠지 여기 너무 미로처럼 미로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여기가 지금 지하 복 4층 복 4층이라면은 지하 4층과 3층 사이란 얘기네 복 4층이라면은 지하 4층과 3층 사이란 얘기네 복 4층이라면은 지하 4층과 3층 사이란 얘기네 조심 이쪽은 조심 괴물이 근데 왠지 맞고 있으니까 뭔가 짹겨야 될 것 같긴하다 뭔가 짹겨야 될 것 같긴하다 상점이 지하 3층이 있는 거라 조심 응 올라가고 있어 지하 3층 맞고 지하 3층 맞고 지하 3층 맞고 지하 3층 맞고 지하 2층에서 엘이 얘를.. 얘를 어떻게 찍되지? 미룡에서 가야될 것 같아 한 바퀴 돌고 됐다! 됐다! 이러면 바로 상담 아냐? 아 상담 왔다! 도전을 하자! 제가 1층으로 가요? 2층으로 가기 때문에 좋아 좋아 아... 아 여기 또 왔네 이제 하이젠 베르크랑 싸우네 지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억도 나 큰일도 안 된다고 차는거 안되잖아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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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서 쳐? 오른쪽 누르는 거 있던데? 아니야? 뭔데 이거? 어떻게 죽여? 이게 등 뒤에 빨간색 터보 때리면 피 잘 돌아오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넘어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만져봐 아 안되네? 아 된다 된다 아 등으로 봐야되네 아 등으로 봐야되네 어 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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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다 아 얘도 깰 수는 있는 해오카 어 바꿔주면 좋다 오 서재기 직전 나이스 서재기 직전 아냐 서재기 이걸 아시다 에라 레알 불타는 거 진짜 엥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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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러지? 괜찮다 불진한다 오빠 런!